김혜윤, 현 시대의 국민 첫사랑이라 불리는 그녀는 최근 싱글즈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한마디로 답변을 남겼다. 영양제가 많아졌다는 간결한 말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깔려있다. 그녀는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활동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에너지와 체력을 관리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녀가 국민 첫사랑이라는 칭호에 대해 언급했을 때 김혜윤은 그 표현이 너무 과분하다고 솔직하게 반문했다. 과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은 그녀의 겸손한 마음가짐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대중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런 사랑이 계속 주어진다면 기쁘겠다는 만족감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와 솔직한 답변은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김혜윤이 바라는 수식어에 대한 질문에는 웃음을 지으며 국민 배우라고 답했다. 그녀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국민 배우라는 칭호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존경하는 임솔과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소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일어서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배우로서의 성장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김혜윤은 네티즌 어워즈의 연기 부문에서 여자 연기상을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성과는 그녀의 연기력과 노력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그녀의 모든 활동은 단순한 연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계속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임을 예고한다. 감사합니다.